제1회 남해 이봉조 가요제 영예 대상 영예 대상은 12번 한유라 제1회 남해 이봉조 제1회 남해 이봉조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7일 사단법인 남해 예총 회장 안광훈 대독 전달해 주십시오 상금은 500만원입니다 가수 인증서까지 함께 전달이 되고 있고요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면서 안광훈 회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고요 네 이제 대상 수상자의 앵콜곡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의 앵콜곡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하신 많은 분들도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한유라님의 앵콜곡 꽃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에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꽃밭에서 만날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에서 만날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아름다운 꽃송이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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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꽃송이